한의소망교회 나팔소 목사입니다.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기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.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구약처럼 토요일을 시키자 그 뜻이 아니고요. 우리가 주일을 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더러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일을 해도 괜찮지 않냐 또 주일날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도 괜찮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.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도요. 또 유튜브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갖는 것은 반대합니다. 우리가 가급적 그러지 말자. 부득불 그럴 수 있어요. 부득불. 어지간하면 주일날 일하는 그런 직장 또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지나 아시는 분이 지나가서 인사를 잠깐 했습니다. 주일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참 뭐랄까 특히 식당이에요. 식당을 하게 되면은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 쪽에 많이 성업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또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주일은 이렇게 쉬시더라고요. 참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요.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인데 구약의 안식일이 주중에 일주일의 끝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신학에 들어와서는 첫날이잖아요. 일주일의 첫날인 우리 지금 일요일이 첫날이잖아요. 한 주의 첫날 이 빨간색 글씨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첫날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첫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주일신앙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다수는 그렇지 않다. 일을 할 수 있지 않냐. 1, 2부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하면 되지 않냐.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.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요. 예배 드린 이후 시간도 우리가 신방 내지 병문안 또 연악한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라요. 왜냐하면 우리가 주중에 누군가를 숨기는 게 좀 힘들잖아요. 다소는요. 다소 바쁜 사람들은요. 특히 사업을 하고 또 식당을 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주일을 그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연악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 병문안도 하고 돌보는 그런 시간 하루를 그렇게 쓰면 참 값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 찾아서 해매는 찾아가는 그런 거룩한 안식일로 우리의 일주일의 첫날을 드리는 귀한 주일신앙이 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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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